3월 첫 방송을 앞둔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의 촬영 현장이 속속 공개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엊그제는 명동에서 드라마 촬영에 한창인 박유천씨와 한지민씨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이 공개됐고요. 또 어제는 역시 박유천씨가 서울 을지로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. 박유천씨는 이른 아침에 바쁜 출근길 속에서 골용포를 입고 타이틀 촬영에 임했는데요. 아 저 모습이죠. 바로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? 촬영 초반 다소 어색했지만 감독의 사인이 들어가자 이내 왕세자의 근엄함을 잘 표현해냈다는 흥분입니다. 한편 옥탑방 왕세자는 조선시대 왕세자 역을 맡은 박유천씨가 최자빈 역의 정유미씨의 죽음을 추적하던 중 2012년 현지의 서울로 떨어져 운명의 여인인 한지민씨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로 다음달 방송될 계획입니다.